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새로운 버전을 신상하러 가지고 와봤어요 속바지가 내장되어 있는 버전도 있고 없는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 버전 두가지가 있어서 원하시는대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던 지퍼 플레이어 스커트 기억하시죠? 요거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해주셨는데 요거랑은 언뜻 보면 비슷한 라인이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 지퍼 플레이어 스커트는 지퍼가 이렇게 배색으로 되어있었는데 이번 신상은 요런 지퍼 배색을 없애고 요렇게 또 숨어있답니다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지퍼가 있는데 티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기장은 둘 다 초밍이여가지고 엄청 엄청 짧아요 요점 유의해주세요 이들라 제가 모르는 지퍼가 이제는 좀 PAT någ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